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뭐가 됐든 날 좀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친구라던가 친인이라던가 뭐 하다 못해 날씨 그도 아니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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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